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전부터 좋은 남편 되기 또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아이를 가졌을 때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이 듬에 대한 공부와 어른 공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에 맞춰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공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헛되이 나이만 먹었다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2살이 되신 인생 선배가 알려주는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30여 년간 사형수를 보내며 얻은 삶의 가치를 정리한 양순자 선생님의 저서 어른 공부를 기초로 해서 꾸며졌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법 첫 번째, 열심히 산 사람은 이별도 잘한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별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 다하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어렸을 적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적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리고 미안합니다. 한창 돈 버느라 애쓸 때 좀 더 나은 결정을 했었으면 지금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한으로 남습니다. 작가는 30여 년 동안 집행장으로 가는 사형수를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죽을 때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처녀도 할 말이 있다더니 죽음마저도 각자 할 말이 많은 거죠. 지금은 못 간다. 지금은 갈 수 없다. 조금 더 살아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악을 씁니다. 사형수는 집행날을 모르고 집행장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문이 열리고 몇 사람이 들이닥치면 아 오늘이 가는 날이로구나 직감할 뿐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물을 쏟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형수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는 못 가 나는 못 간다며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도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회한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회한이 사무치지 않도록 못다 전해준 사랑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고 정성을 다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별을 준비하고 또 이별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법 두 번째 헛된 것에 안달복달하며 살지 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을 갖기 위해서, 더 비싼 물건을 갖고 싶어서 자신을 들복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심각한 일은 헛된 기대로 안달복달하며 자신을 들먹는 것도 모자라 자녀들까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아세우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수록도 없는 활동을 하는 호스피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왜 더 돈을 못 벌었을까? 내가 왜 더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울었을까? 내가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게 남보다 적어서, 누구보다 유명해지지 않아서, 높은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헛된 것에 마음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작은 것에 행복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것,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비싼 것, 눈이 부시도록 근사한 것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어쩌면 지루하다고 느껴져 탈출하고픈 이 잔잔한 일상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무시해왔으니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헛된 것에 안달복달 목매지 말고 사소한 것에 눈을 돌리면 어찌나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껏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법 세 번째, 괴로움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해라. 지금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어서 화가 나고 괴롭고 더 살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미워 죽겠다면 무엇이 이다지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종이 한 장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쑥 써놓고 눈으로 괴로움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서까지 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 만큼 힘들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찮은 것에 휘둘려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은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안개 거치듯 사라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휘둘릴 필요 없겠죠. 세상사 삶의 원리를 하나씩 깨달아 눈이 트이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면 고통도 정리됩니다.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러니 마음에서도 놔줘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의 저자 양순자 선생님은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1940년생이니까 살아계셨다면 올해 82살이 되시는 거죠. 도서 어른 공부를 지필 중인 2011년경에 이미 암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항암 수술을 위해 수술대에서 마취되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이 책을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네요. 죽음을 바로 곁에 두고 쓰신 글이니만큼 우리에게 전해지는 울림도 더 진솔하게 다가왔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냥 그냥 하루하루 나이만 먹기를 거부하고 세상 이치를 깨달아 더 겸손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감사합니다.